다음 시상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연예예술 발전 공로상, 모범 가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가수상은요, 평소에 동료 가수들과 침묵과 화합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가수 활동을 해온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모범적인 가수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수상하게 되어서 모범 가수상 역시 네 번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의 대명사 조항조씨가 발표와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경련시키기 바랍니다. 조항조씨, 오늘은 저 옷을 입고 나오셨군요. 네, 모범 가수상입니다. 수상자는 마이클 창, 나주연, 조은아, 신달래, 주연, 김선균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클 창님은 노래하는 교수십니다.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신데요. 식품영양학이 노래에 굉장히 미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려운가요? 남심포차라는 노래로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양심포차? 네, 남심포차. 다음은 나주연님. 부산 출신의 미모 가수십니다. 아무래도 미모가 출중하시다 보니까 정말이라는 노래로 많은 남심들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다음은 가수 조은아님. 공감이 느껴지는 노래 가산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눈치 없는 세월의 조은아님. 오늘 모범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수 신달래님. 정말 끼 많고 재능 많은 재주꾼입니다. 장고를 치는 모습이 정말 일품인데 장고를 쳐요. 네, 무정한님아의 신달래님이셨습니다. 보고 싶네요. 다음은 추연님. 멋들어진 기타 연주가 일품이십니다. 애상이라는 노래로 많은 분께 모범적인 모습으로 다가서고 계십니다. 다음은 가수 김선규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사나이의 길이라는 노래로 많은 분들께 다가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대표로 신달래씨가 자리하고 있나요? 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모범 가수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모범 가수상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가수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상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주연씨, 마이클 창, 조은아 신달래, 주연, 김선규씨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너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모범 가수상 시상은 가수 류기진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오늘 수상자 찾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발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모범 가수상 수상자는 박용, 한화실, 전영주, 박정은, 진동민, 최소혜, 홍성자, 박준혁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격려를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자리에 한 분 박용님입니다. 네, 실력파 가수 정들었어요의 박용님. 정말 동료 가수들과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가수 활동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가수 한화실님. 80이 넘어도 여자랍니다. 80이 넘어도 여자라는 여자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계신 천상여자 한화실님이셨습니다. 정말 노래 오래오래 하세요. 악수를 청하시는 류기진 씨를. 아유, 그럼요. 우리 송혜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은 가수 전영주님. 꺾지 마세요라는 노래로 많은 어머님들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전영주님이셨습니다. 다음은 가수 박정은님. 타인의 얼굴이라는 노래로 정말 모범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수 박정은님. 오늘 모범가 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진동민님. 감성 깊은 음색 생각이 난다. 진동민 씨는 노래 교실 선생님으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저쪽이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팬들이. 가수 최소혜님. 최소혜님은 사모애곡이라는 노래로 많은 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모범적인 가수가 되주시라고 모범가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수 홍성자님. 엄마의 노래로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계신 홍성자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수 박준혁님이십니다. 박준혁님은 그냥 가세요라는 노래로 지금도 함성 들으셨죠? 많은 여성분들께 사랑받고 계십니다. 유기진 씨께서 시상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동민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가수들, 우리 모범상 가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이 박수 소리 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진동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모범가수상 시상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상은 한혜진 씨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연예계에서 가장 노래도 잘하고 사람 좋은 사람, 여자를 꼽으라면 한혜진을 되게 꼽습니다. 오늘 의상도 섹시하게 입고 나와주셨어요. 찢어진 청바지가 아니고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모범가수상 수상자는 김윤회, 유신종, 최대성, 윤해솜, 조선희, 최미연, 오신종, 김지현 님이십니다. 네, 슬픈 이름이라는 노래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윤회 씨.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유신종 님, 눈꽃사랑이라는 노래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신종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가수 최대성 님, 현인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성인가요의 영파워, 그림자의 주인공 최대성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윤해솜 님, 깔끔한 목소리가 일품이죠. 얄미운 사람의 윤해솜 님, 침묵, 화합의 일선이 되주십니다. 가수 조선희 님,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그냥 행복해져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로 많은 분들께 행복을 선사하는 가수 조선희 님이십니다. 다음은 최미연 님, 정댄 님이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가수 최미연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오신정 님, 멋쟁이 가수죠. 못난 내 님, 오신정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김지현 님, 중독성 강한 노래죠. 장미 단추라는 노래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김지현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최 대성군이 서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연예예술상에서 저희가 모범가수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더 멋진 무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네 번째 모범가수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을 돌리도라고 하는 우리 서지호 씨가 나와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서지호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도 역시 아름다우시네요. 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답니다. 네, 네 번째 모범가수상. 수상자는 그린, 하지우, 김미진, 장기호, 김설, 오미자, 모윤회, 지현 님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모범가수상 드립니다. 네, 독특한 이름이죠. 그린 씨, 사랑인가 바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계신 가수 그린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하지우 님, 힘든 사랑, 쉬운 이별의 하지우 님, 정말 침묵과 화합의 일가견이 있어 많은 분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계신 하지우 님 오늘 모범가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수 김미진 님, 세워라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 가수 김미진 님, 아름다운 외모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더 큰 사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수 김설 님,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노래로 많은 분들께 모범적인 가수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신 가수 김설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오미자 님, 이름이 참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늘 예쁜 꽃잎 편지 쓸 것 같은 꽃잎 편지의 오미자 님입니다. 이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오미자 님,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수 모유네 님, 갓 데뷔한 신인 가수입니다. 당신입니다라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 지현 님, 청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곡, 언제나 청춘의 지현 님, 오늘 모범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저쪽에 하지우 씨가 또 데뷔한 어수상 소감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영광땅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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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